티파니 형 씨는 걸그룹 하다가 뮤지컬에 왔는데 왜 왔는지 또는 다시 되돌아갈 생각이 있는지 일단 안녕하세요. 걸그룹과 뮤지컬을 왔다 갔다 하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전 아직 걸그룹 맞고요. 그리고 뮤지컬을 왔다 갔다 라고 하기엔 10년 전에 뺨이라는 작품을 먼저 했었고요. 그리고 일단 너무 레이버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같이 음악을 하고 뮤지션인데 장르가 다를 뿐이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저는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마음이었고 그리고 그냥 이것만 해야지 이것만 해야지가 아니라 멀티테이너가 요즘에 워낙 또 트렌드가 아닌 그냥 트리플 스렛이라는 연기, 노래, 춤을 다할 수 있는 엔터테이너가 늘 목표였고 앞으로도 걸그룹과 뮤지컬 배우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관영 배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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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